지금 현재는 3쿠션 기술만 들어있는데요. 4월 중으로 4구 부분도 어플에 담을 계획입니다. 컨텐츠는 이미 준비가 다 되었는데 제가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폰용은 아직 안나왔고요.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서만 실행되는 어플만을 우선 출시했습니다. 혹시 구독자 중에서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구박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플에 탑재하지 못한 4구 연습용 컨텐츠도 있고 그리고 3쿠션 기술 중에서 업데이트 예정 중인 컨텐츠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는 주소를 직접 치셔도 되고요. 구글에서 당구박사로 검색하면 맨 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은 검색이 안되네요. 역시 검색은 구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당구박사의 현재 버전 1.0에는 약 250개의 3쿠션 배치가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초구를 포함한 뒤돌리기가 73개, 옆돌리기 83개, 앞돌리기 8개, 비껴치기 11개, 세워치기 14개, 대회전 13개, 뱅크샷 9개, 더블쿠션 5개, 더블 레일 7개, 횡단샷 5개, 리버스 5개, 5앤하프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이 8개, 볼 시스템 설명하는 것이 7개가 들어있습니다. 3쿠션 기술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뒤돌리기와 옆돌리기 배치를 유형별로 나눠서 풍부하게 넣으려고 노력했고요. 나머지 기술들은 핵심적인 배치만 넣었지만 부족한 배치들은 앞으로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혹시 자기가 생각하기에 빠진 배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업데이트 하는데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뒤돌리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뒤돌리기는 초구를 포함해서 73개의 배치가 있다고 했는데요. 배치의 특성에 따라 8가지의 패턴으로 나누었습니다. 패턴을 정리한 방식을 알고 나면 뒤돌리기를 대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공략법이 떠오를 것입니다. 뒤돌리기 2번 패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뒤돌리기 패턴 2에서는 21개의 배치가 있는데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배치는 빨간색으로 번호를 매긴 7개입니다. 빨간색은 초급자들이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의 배치고요. 검은색은 빨간색 배치를 응용한 배치이고 난이도가 조금 높은 배치이거나 변형된 형태의 배치입니다. 브라색은 프로 선수들이 실전에서 친 배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구박사의 컨텐츠를 검증해 보시기 바라고요. 프로 선수가 친 궤적을 그대로 그렸으므로 상급자들에게도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2-6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배치도가 표시되고요. 물음표를 클릭하면 메뉴가 올라옵니다. 힌트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득점하기 위한 두께, 당점, 스트로크, 키포인트 등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메뉴가 방해가 되니까 X버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기 편해졌죠. 내 공의 궤적과 수구의 궤적이 표시되고, 키스가 있을 경우에는 키스가 일어나는 지점에 키스 마크를 넣었습니다. 당구박사는 개인적으로 키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키스를 인지하고 제거하는 능력은 많이 키스를 내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렇게 힌트의 궤적과 키스 지점을 표시해 둔다면,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을 것이므로,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이라 생각합니다. 메뉴 버튼에는 시범, 설명, 반전, 홈페이지 버튼 등이 있는데요. 시범을 터치하면 실제로 치는 동영상만 짧게 보입니다. 보통은 힌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겠지만, 스트로크 부분을 참고하고 싶을 때, 또는 실제로 공이 진행하는 상황을 확인할 때 사용하십시오. 설명을 터치하면 해설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해설 동영상은 배치도, 힌트, 시범을 보여주면서, 배치에 대한 분석과 득점하기 위한 필요한 기초 지식, 시스템 정보, 요령, 주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전은 배치도를 회전시키거나 뒤집는 기능입니다.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연습하지 말고,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연습하시라고 이 기능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버튼을 터치하면, 당구박사 홈페이지 중 이 배치에 해당하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배치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도 남길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도 참고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당구박사 어플은 2020년 3월 12일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했습니다. 아직 며칠 되지 않았죠? 그래서 검색순위가 높지 않으므로, 동영상 아래에 있는 주소를 클릭해서 설치하는 것이 찾기도 쉽고 빠를 것입니다. 설치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에 리뷰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업데이트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어플에 수록된 배치를 직접 쳐보고, 느낀 점이나 새로 알게 된 사실 등을 재밌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